안녕하세요. 페툴릭 고양이 생활편의 이항입니다. 오늘은 마카롱의 일상을 볼게요. 네 여러분, 저희 아가들이 벌써 태어난 지 한 달 반이 넘었습니다. 거의 두 달째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아가들 모습 간간히 보셨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아주 쑥쑥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톱도 자주자주 잘라줘야 되고 그런데요, 우리 아가들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여러분들 공유하고 싶어서 우리 아가들의 일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가들이 한 달 반이 지나다 보니까 눈 색깔도 파란색에서 약간 초록색이 섞인 색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영상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귀도 조금씩 커졌고 몸집도 조금씩 커졌고 또 이제 무엇보다 우리 아가들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장난기가 굉장히 많아요. 서로 장난도 많이 치는데 그런 아주 귀여운 모습들 여러분 한번 감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보러 갈게요. 마롱이 열심히 로스피çe onions Irly 우리 우리 마룽이도 눈 색깔이 초록색, 가까운 색으로 변했습니다. 자, 놀아! 어, 신났어! 자, 놀아! 안녕? 안녕, 놀 거야? 뒷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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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발!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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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어금니로 깨불어, 이제는. 아파요, 마룽이. 어우, 이렇게 뒷발 잡고 하는 거 보세요, 뒷발.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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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디디, 디디! 가들~! 육조 스크래치 하여서 놀아요~? 네이이? 막 싸워요~? 신났어요~? 오 신났어 아 시원했어 누구를 해 자꾸 스토리 하과 하과야 그냥 베베에요 엄마 아니에요 베베 이모야 베베 이모지? 젖을 찾아도 없어요 베베 아가 이상하다 아가야 이상한거 같아? 베베 베베 뭐지? 하얀 털을 찾아가도 없어요 거긴 입이에요 없어 엄마 아니야 엄마 엄마 아니지 저런 크로이 크로이 눈 색깔이 파란색에서 약간 초록색으로 베베어요 크로이 눈 색깔은 뭐가 될까요? 네 여러분 저희 마롱이 카롱이의 귀여운 영상 다 보고 오셨나요? 우리 마카롱이 정말 레슬링을 잘하죠 아주 맨날 맨날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점점 이제 싸움 실력이 늘고 호야도 굉장히 좋아해요 아가들이 자기랑 좀 놀아줄 수 있으니까 그런 수준까지 갔는데요 아직은 덩치에 밀려서 항상 호야한테 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항상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한테도 항상 달려들어서 손발이 상처투성이가 되고는 하는데 그래도 너무 귀여워서 아주 깨물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점점 더 귀여워지고 또 이제 하는 짓도 애교가 늘어서 많이 귀여울텐데 여러분들께 점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고양이 생활편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이였습니다 아직 페톨릭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누르시면 좀 더 빠르게 페톨릭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뿅 잘하 patron 안녕히 계세요